이만별, 모스트웍스 제공, 서울 등 연합뉴스, 박수윤 기자 등 가수 이만별, 29, 25, 13일 싱글, 이별하러 가는 길, 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모스트웍스가 6일 밝혔다. 이만별은 2008년 그룹 A 스타일로 데뷔해 팀이 해체된 뒤 2010년 보컬그룹 먼데이키즈에 합류했다. 2015년 음악적 견해의 차이로 먼데이키즈를 탈퇴한 이후로는 개인 유튜브 채, 노래 다양한 커버곡, 다른 가수의 노래를 편곡해 부른 노래, 을 발표했다. clap.yna.co.kr 2018년 9월 6일 9시 15분 송구